실적이 확 줄었어요. 당장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미도세력이 포스코퓨처엠도 좀 더 지켜보는 수준. 소재주 쪽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대주전자재료로 보입니다. 그럼 중소형 장비주들은 많이 상승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낼 만한 종목 좀 있을까요? 제가 1분기 실적을 끝나고 반도체 관련지 한 70, 80개 정도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쫙 해보니까 일단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크게 확 증가를 했고 여기에다가 1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에서 시가총액을 나눴을 때 우리가 PER하고 유사한데 한 5배보다 낮은 초저평가 이런 종목은 딱 두 종목이더라고요. 두 종목은 SFA하고 SAMT 딱 두 종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일단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전체 통계를 내면 PER이 한 33배로 워낙 높아요. 이 얘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보다 과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 1분기 ASML이 어닝 쇼커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제2의 ASML이다 이런 붐을 돌면서 같이 크게 갖는 종목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등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자. 여기에 또 조심을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올해 공매도가 되기 전까지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장 상승한 측면이 있거든요. 불을 뿜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시점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것까지 겹치면 아무래도 월봉에서 불을 뿜고 강하게 갔던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승이 없게까지 찼다. 여기에다가 공매도라든가 실적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조심을 하자. 이런 지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문은 실적 종목으로 또 설립 수 있고 그중에 주가적으로 정보점을 안 넘어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SFA나 SAMT나 그래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사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기 전에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SK아이닉스가 업황이 정말 좋고 불을 뿜는다 그때부터 라인을 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 미리 항상 반도체 수요는 전 수요를 넘어갔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라인을 깔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중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 그 측면에 따라 지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좋아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나 SK아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감산을 종료할 확률도 있고요. 감산이 종료가 되면 소재주들이 다음 타켓으로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소재주 중에 하나가 ENF 테크놀리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FA입니다. 보면 사실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강하게 한번 5월 달에 확 트였죠. 이게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로 하면 확 트였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역배열이고 강해가 가다가 실적이 튀면 V자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보게 되면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밑에 빨간색 라인 21이동 평균선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1이동 평균선하고 가까워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가까워지던 시점, 빨간선하고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멜리를 펼치기보다는 한 3만 3천 원이나 그 위에까지 한번 반등을 먼저 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실적이라는 것은 또 분기에 따라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전략은 21이동 평균선 가까워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3만 2천 원, 3만 3천 원 위에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대응을 하시고 또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또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 SFA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때 257억인데 올해 1분기 때 546억으로 112%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영업이익 증가 5위를 하락하는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하고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되면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튄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역배일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욕심보다는 21이동 평균선에서 접근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반등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SAMT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MT는 사실 반도체 유통업체입니다. 반도체 유통업체고요. 유통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캡파도 증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업황 사이클 따라 계속해서 좋아질 개연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4월달 지수 조정에도 강하게 버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28억에 비해서 214억 67% 증가를 했고 물론 1분기 실정 기준으로만 보더라면 저평가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고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위치지만 충분히 조정도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보이고 그리고 월봉 차트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월봉 차트를 보신다면 월봉 중 하단 정도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미반도체 등 강하게 월봉을 넘어서서 불을 뿜은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기에다가 다음 소재 쪽 관련해서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ENF 테크놀리지입니다. ENF 테크놀리지는 여러분들에게 소재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 중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보게 되면 한 500억 투자를 했어. 재작년이죠. 2022년 12월 26일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투자가 이제 6월 30일 되면 끝이 나요. 이 투자는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를 증수를 했어요. 즉 뭐 반도체 소재죠. 아무래도 이 공장을 전설을 하면 대충 보면 공장 짓는다고 돈을 수요하고 막 들어갈 때는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결국은 공장이 완료되고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이게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투자하기 적정한 시기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업황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하고 맞았어 맞았어 정서를 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2022년 12월이면 어려운 시절이니까 반도체가 이때 미리 투자를 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요정 뭐 관심을 가져서 한번 보자고 하고 ENF 테크놀리지 월봉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사실 2022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소재주도를 움직일 때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월봉 뭐 어떻게 보면 하단 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요번 1분기 때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때 52억인데 72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 보면 실적이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거든요. 적정 주가 수준이지만 앞에 말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수율 조정이 끝나고 공장 증설되는 캐파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면 뭐 충분히 실적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때 맞춰서 반도체 소재주 쪽에 관심이 쏠리는 시점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반도체 소재주 중에서 많은 종목 중에서는 아직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ENF 테크놀리지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1분기 실적 발표 감안에서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혹시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가 워팡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워팡이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1분기 수출입 현황이거든요. 업종 중에 전분기에 비해서 가장 감수를 했어요. 22.3% 감수를 했어요. 이건 그만큼 사실은 워팡이 안 좋은 거 하고 또 양극기 이러면 가격이 있나 하고 겹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쇼크 수준으로 확 감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워팡이 돌아서는 시점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돌아서는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이라든가 지금 1분기 실적 나오고 제가 실적 준비를 했는데 실적 측면하고 공매도 측면하고 겹쳐서 한번 보면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입니다. 보면 올해 1분기 작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올해도 1분기까지 하락이 가파르게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수출 양 수출 양도 감수를 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양극재 판매 가격이 일단 하락은 멈춰야 돼요. 하락은 멈춰야 되고 또 멈추는 걸 확인하고 또 기업 실적이 도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시점에 들어가면 내년 가면서 좋아지니까 내년 후 내년 보면 큰 성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보유하고 손실이 나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만 기업 실적을 보면서 조금 찾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사실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으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고 또 관심이 계시는 분들도 하락할 때 매수하기보다는 업황이 턴할 때 매수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 언제 턴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기차 시장 맨 앞에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대장 중인 테슬라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트를 한 번 보게 되면 올해 저점까지고 올해만 한 4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차트적으로 보다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가격 인하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비아디버터 시작을 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테슬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 인하 정책 그래서 전기차 가격 인하가 나온다면 전기차의 가장 큰 부품인 밧데리 가격 인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밧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4대 부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중 그래서 이게 이어지고 있고 사실 4월 달에도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인하 정책은 좀 이어지고 있다. 그게 결국은 양극재 앞에 보여드렸지만 가격 인하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사실 지금은 이게 어렵지만 내년으로 가면 이게 또 호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은 또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밧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양극재, 온극재, 전액 분리막이니까 이 4대 부품, 4대 소재에 대해서 대장주들만 실적이 얼마나 가꼈는지 1분기 기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11월 달에 공매도 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검지가 되기 전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공매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래서 사실은 실적도 좋아지고 공매도도 감소되는 시점이 사실 매수하기가 딱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쭉 한번 보다 보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한 종목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도 뒤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양극재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양극재에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LNF, 코스모, 신소재 이게 양극재 만드는 케파 순위라고 보면 되고요. 요중에 LG화학이라든가 다른 대형주들은 체배를 시켰고요. 보면 일단 먼저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 실적이 확 줄었어요. 작년 1분기 때는 천억이 넘어갔는데 올해 1분기 때 66억밖에 안 되니까 감소율로 따지면 93% 감소해요. 따라서 지금 매수하기는 어렵잖아요. 아직도 이게 계속해서 업황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실적 측면으로서 보면 매수하기는 어렵고 그 밑에 제가 공매도 현황입니다. 11월 3일부터 5월 20일 사이 보면 공매도가 504만주인데 470만주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공매도가 공매도 검지 기간인데 공매도는 안 쌓이고 줄어들기만 할 수 있는 기간에 거의 안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이 더 하락할 거라고 보고 견딘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사실 공매도도 확 줄어들고 업황이 터나는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당장 매수하는 시점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임입니다. 포스코 퓨처임은 다른 양극재가 감소를 했는데 실적이 증가를 했고요. 증가를 했는데 사실 실적 증가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매출액이 확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실적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좀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기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이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크게 증가를 안 했는데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 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업황에 따른 증가는 아닌 걸로 우리가 보여지고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전에 304만 주인데 299만 주.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또 그 사이에 주가는 하락 행보를 했는데도 안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시점은 아닌 걸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또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은 턴을 했는데 매출액이 걱정을 안 했는 측면 공매도가 거의 안 줄은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임 또 당장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수준, 간망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LNF 같은 경우는 아예 적자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들은 사실 영업이익이 크게 캐파가 크지는 않아요. 아직. 그리고 공매도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극재는 아직도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 언제 미리 끝이다고 예단하고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턴을 해서 상승을 하는지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낫고 계속 언제 돌까 언제 돌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눈에 확 튈 때 접근을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언극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극재는 사실 포스코 그룹도 언극재를 만들고 있지만 언극재 같은 경우 그 중에 실리콘 언극재 실제로 양산 경험이 있고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건 대조전자 재료 하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조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실적이 2억에서 50억 50억이 큰 건 아니지만 정말 매출액도 확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매출액도 확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정말 좋아지는 시점 단계 첫 번째 단계로 보여지고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도 확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공매도가 71만주에서 25만주로 그래서 소재주 쪽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대조전자 재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주 많은 것들 중에 앞에서 제가 하나 관심 가져도 될 정도가 있는 건 대조전자 재료로 보여지고요. 특히 언극재 같은 경우 기술력, 실리콘 언극재 기술력도 있고 뭔가 모르게 공매도도 줄어들고 기업도 매출액이 올해 1분기부터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는데 한 번에 확 들어가기보다는 2차전지의 업황 자체는 아직도 치열한 전기차 치킨 게임에 따라서 업황이 아직은 어려우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보게 되면 분리막도 거의 WCP 하나인데 보면 영업이익이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6만주인데 6만주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한 10만주, 몇 10만주 쌓여야 의미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업황 역량을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업황이 아직은 턴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SKI 테크놀리지 보게 되면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적자는 이어지고 있고 또 보면 공매도가 거의 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아직은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도 아직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실적이나 공매도 측면. 그 다음 두 번째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중에서는 가장 대장주는 NKM이니까요. NKM이 사실 불을 품고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도 워낙 상승이 돼 있는 측면이고 그런데 1분기 때 적자로 확 바뀌었어요. 보면 작년 1분기 때 149억 억자에서 올해 1분기 때 111억 적자 전환을 했고요. 대신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못 버티고 정리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건 11월부터 워낙 넬리를 펼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온다 하면 좀 어려운 용어들이라서 개인 투자분님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환 사채. 이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NKM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NKM 전환 사채가 있었는데 이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전환 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주가에 비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환 사채 발행할 때 미리 얼마로 전환한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 약정가보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으로 바꾸면 큰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5월에 이렇게 주식으로 바꾼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고 보면 이런 채권 가진 사람들이 더 상승을 했을 때 주가로 바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최대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바뀌어서 엑시트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니까 이 시각에서도 어느 정도 고점이다. 이게 어느 정도 전환 사채 가지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고점으로 느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두 번째가 워낙 불을 뽐먹고 공매도 재개가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담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킹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은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신규 접근은 물론 접근을 하는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불을 뽐놓고 강하게 갔던 종목은 한 번 조정을 받으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합쳐서 3, 4개월 조정이 확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조심을 하자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동화기업이나 후성 또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지만 사실 의미 없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후성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고 대신 후성 같은 경우는 유상정자를 미리 했어요. 지금 소재주 쪽에서 보면 유상정자 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게 이어지면 이런 유상정자 부담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후성은 먼저 유상정자를 했고 4월 30일 신주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노릴 수가 있지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양극재, 언극재, 전액, 분리막 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은 이런 어떤 소재주 중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테파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니까 2차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쪽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 중소형도 작은 쪽 곁다리 겹쳐져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 요중에 대주전자 재료가 그래도 1분기 실적 공매도 측면에 봤을 때는 가장 괜찮아 보인다. 대주전자 재료. 그래서 보면 실적 증가인데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 그 전목하고 또 공매도도 훅 줄었다. 주가는 크게 상승을 안 했는데 공매도가 줄은 측면. 앵캠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줄은 이런 측면에서 소재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아직도 많이 사실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건 앞에 말했지만 전기차 시장이 치열한 경쟁이 생기면서 계속 연계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좋은 포인트 하나를 잡으려고 오래 노력을 해야 되냐 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안 좋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보시는 게 쾌점 현상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쾌점 현상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지만 쾌점 현상이 일단 어떤 현상이냐고 보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 권리 어댑터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승각자나 혁신자들이 먼저 사용을 해보고 아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대중화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수요가 둔화되거든요. 둔화가 되는 게 작게 둔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확 둔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둔화가 되는데 보게 되면 둔화되는 시점하고 또 뭐가 겹치냐고 하면 치킨게임이 생겨요. 이 당시.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은 뒤에 승자독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겹치는 시점이 쾌점 지금 전기차 시장은 여기에서 겹치고 있다. 근데 전기차라는 것은 다른 제품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특징이 뭐냐고 하면 다른 것들은 쾌점을 못 경지고 사라지는 혁신적인 제품들 많아요. 그렇지만 전기차는 결국은 사라질 수 없다. 대중화로 간다. 여기가 하나가 있고 또 반도체 치킨게임이 나왔을 때는 앞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95% 장악하고 나머지 반도체 기업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번 쾌점은 달라요. 치열한 치킨게임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테슬라가 다 독점을 한다 안 되거든요. 현대차그룹이든 GM이든 이런 쪽이 손실났다고 해서 전기차를 안 팔지는 않거든요. 디젤에서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치킨게임이 난다는 것은 가격 하락은 이어나지만 계속해서 만드는 공급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얘기는 결국 가격 하락 경쟁이 강해지면서 대중화 가는 시점이 빨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중화 가는 시점이 내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쾌점 같은 경우는 기간이 더 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하고 디젤 가격 비슷해지거나 하지만 전기차로 많이 넘어갈 걸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쾌점 현상 올해 가장 어려운 시점이지만 이 시점이 지나면 뒤에 큰 시장이 열려있으니까요. 이 시장을 보고 지금 어느 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적 공매도 계속 살피게 되는 이유고요. 대신 1년이 끝난다. 내년에 온다. 이거는 예상이니까요. 예상이니까 실제로 양극제 판가 가격이 하락을 멈추는다든가 기업이 턴을 한다는가 확인을 하고 예상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다. 또 쾌점 현상이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효과를 볼 걸로 봐요. 그건 다른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게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작년까지.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한 30% 정도 보급이 됐고요. 유럽은 20%, 북미는 9%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 유럽 중심의 어떤 수요 시장이 컸지만 대중화가 되면 북미 시장이 정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미 시장은 중국이 진출을 못해요. 중국이 진출을 못하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장 차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작년 실적이 끝나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에스다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미 시장을 보고 올해 전기차 시장은 어렵고 쾌점 현상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시장 보는 시각이 대중화가 온다고 보고 계속 투자를 하니까요. 결국 그걸 믿고 한 타이밍을 잘 잡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견디시고요. 또 과거 사례를 또 한번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과거 사례는 보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데 태양광 사례입니다. 태양광 보면 사실 처음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나왔을 때 뭐 태양광이 정말 혁신적이다. 정말 뭐 전기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대중화될 거다. 보고 처음 나왔을 때 밑에 폴리실리콘 가격 그리고 태양광 대장주인 OCA 홀딩스 월봉 차트를 겹쳐놨거든요. 보면 처음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어요. 막 넘어갈 때 OCA 홀딩스 주가도 불을 뿜었고요. 그러다가 중국 기업이 들어왔어요.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가격이 겁나 그래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겁나 그랬고 그리고 OCA 홀딩스 주가도 겁나게 나왔고 횡보를 했고 그러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 횡보를 했는데 대중화가 될 거다.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뒤쪽에 더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그대로 횡보를 했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횡보를 했지만 OCA 주가는 대중화를 보고 더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 지금 2차 전지가. 그래서 양극재 가격이 많고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화가 되면 큰 상승이 하나가 남아있고 이때보다 더 좋은 건 이때는 사실 중국이 다 전 세계에 다 휩쓸었는데 지금은 북미 시장이 하나가 못 건드리니까 이때보다도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뒤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대신 이런 횡보할 때 그래서 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